이브이, 야옹이, 푸린, 피카츄 아가, 우리 집 왔다 아, 집 너무 좋아 드디어 가족 전체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 이런, 오셨다 나가 다신 우리 집에 포켓몬 들이 생각하지 마 멋진 문화와 예술의 우리 집에 엄청 많은 괴물들 얘 손에 있는 것도 뭐야 느린 액션 포켓볼 아무것도 안 들었거든 이럴 수가 으아, 공포 아니야 이제 끝이야 살아남을 수 없겠어 아, 삶은 잔인하다니까 내 불쌍한 머리 더 이상 우리 집에 포켓몬은 안 돼 너도 못 들어가, 피카몬 어, 누가 쓰레기통을 두드리는 거지? 두상한데? 흥미롭기도 하고 확인해 봐야지 대박, 포켓몬 누구지? 안녕 진정해 잠시만 여기 샌드위치 어때? 응 저기 어? 내가 너 찾는다 아니야 얘는 아니고 당연히 어, 얘들아 비밀의 카드에 어떤 포켓몬이 있는지 알아? 난 모르겠는데 아래 댓글로 이름 좀 적어줘 아, 찾은 것 같네 너 파일이구나 맞지? 샌드위치 또 없어? 없어 그게 다였거든 제발 너무 귀엽다 좋은 생각이 있지 우리 집으로 와 포켓몬 안에 숨고 말도 안 돼 알았어 뭐야? 혼자지? 잘못 봤나? 안녕, 엄마 휴, 파일이? 여기 있지 좋은 편장이었어 안 돼 이 펜은 나랑 안 맞고 멈춰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화장실로 가 씻는 게 다치는 건 아니잖아 어, 뭐가 진짜 많네 퓨, 스카이 너 화장실 안 쓰니? 아니, 누가 있어서 엄마가 있나봐 엄마가 있나봐 거기 온 거야 뭐야 자기 안에 사람 있대 잠깐 뭐야 여기 엄마가 있는데 그럼 안에 누가 있단 거지? 스카이 엄마 여기 있잖아 설명 좀 해줄래? 어, 안 잠겼었네 내가 다음이야 아니, 내가 먼저 왔거든 뭐야? 아직 안 씻은 거야? 왜?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그래 내가 도와줄게 꿈도 꾸지마 알았어 치약 이거면 되겠다 샤워젤도 샴푸까지 물을 좀 더 하면 미안 그건 아니지 알았어 화장실 비었어 내가 들어간다 자기 멈춰, 아가 확인 봐봐야지 그래, 아가 포켓몬 없지? 내가 찾으면? 그게 뭔데 아빠? 난 네 아빠가 아니야 내 스캐너한테 말하고 없네? 가도 돼 거기 멈춰 돌아봐 가방 안에 뭐야? 포켓몬이 있을 줄 알았어 이건 뭐야? 니가 날 속일 수 있을까 생각한 거야? 아니야 자기 이거 장난감이잖아 장난감? 이 집은 내 재능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내 포켓몬은 여기 있었지 봤어? 우리 거의 걸릴 뻔했다니까 파이리 뭐 시작이야? 안녕 친구들 이 영상 좋아요가 만개가 넘으면 포켓몬이나 반려동물을 넣고 다니는 가방만 되는 법을 다음 영상에서 보여줄게 여기 여기 니 장난감 고마워 됐어 괜찮아? 이론 샌드위치 몇 개 만들어볼까? 여기 이론 누구 온다 내 두 번째 아침이군 최고야 음 맛있다 엄청 매워 이론 도와줘 물 아무 액체나 나 불난다 불 뭐야? 파이리 아빠 왜 저러셔? 나도 몰라 샌드위치? 이런 불난다 스카이 나 심심해 나랑 놀래? 카드 게임하자 잠시만 놀자 조금만 있다 놀자고 기다려 피카 나랑 놀래? 제발 이론 아가 여기 진짜 깨끗하네 호넨 뭐니? 이거? 야구 좋아 놀아볼까? 조심해 아가 맞받아친다 서둘러 서둘러 그거 알아? 나 아직도 끝내야 할 합격 프로젝트가 있다고 약원 기다리지 않지 미안 하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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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론 축제 잘했어 아들 내 챔피언 미안 미안 하이리 놀래? 내 프로젝트 거의 됐다 거의 됐다 뭐 없나? 음 맛있다 샌드위치 찾았어 뭐 먹은 거야? 스프를 타? 이게 다 니베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다 내 실수 쉿 부모님 오신다 자기 서프라이즈 뭐야? 이 난장판이 서프라이즈라고? 됐어 참을 만큼 참았어 나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엄청나게 예민한 사람이라고 넌 내 고통을 느낄 수 없어 더 이상은 못 참아 무슨 짓을 한 거야? 네 식탐 때문에 부모님이 화나셨잖아 다시 화해 시켜드리자 뭐 생각인데? 로맨틱한 저녁 준비 끝 포켓볼에 숨어 싫어 엄마 아빠 쉿 가자 흥미 없거든? 나 상처받았어 완전 시간 낭비야 파이리 캔들에 불 켜 여기 이런 불 꺼야 돼 파이리 도전 잘했어야지 알았어 알았어 너무 로맨틱하다 네 아이디어였어? 마음에 드네 잘했어 착하다 아가 엄마랑 아빠 여행 갔다 올 거야 잘 있어 안녕 잘 놀다 와요 좋았어 하이리 하이리 우리 부모님 나가셨어 이 집은 이제 우리 거야 여기 무슨 일이야? 이런 빨리 왔네 지금 뭐 하는 거니? 포켓몬이잖아 이럴 줄 알았어 왜 이리 빨리 온 거야? 너희 엄마가 날짜를 착각하는 바람에 여행은 다음 달이었어 전화 왔어 여보세요? 네 감독님 무슨 얘기 하는 거지? 누가 이번에 새로운 포켓몬 영화 주인공 될게 예 너 진짜 싫어 노란지 멋지다 멋지다 내 역할이 됐어 사랑해 내 가족 너는 가족이 된 걸 환영해 이제부터 포켓몬은 내 절친이야 이런 어쨌든 모두 따뜻하네 총 숨어 미안 그래 다음은 누구야? 좋았어 이건 어때 필? 쉽지 해치어 피카츄 내 포켓몬 난 프로야 이 카드도 이겨봐 공격해 피카츄 공격해 피카츄 불공평해 얘들아 가자 나랑 싸울래 필? 피카츄랑 난 언제든 준비됐어 빨리 끝내버리자 너로 정했어 너로 정했어 꼬마돌 가라 꼬마돌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일렉트로 볼 끄덕 없잖아 내 포켓몬 어딨어? 어디있어? 없어 여기도 없고 배고파 죽겠어 쇼핑을 하자 쇼핑을 하자 이거라 이거 이것도 우와 아니 야옹이다 넌 이제 내 거야 우유만 마저 마시게 해줘 운 좋은 쇼핑이었네 야옹이를 잡았어 계산해 주세요 야옹이 떨어져 알겠어 포켓몬 대회 피카츄가 빠질 수 없지 참가해야겠어 피카츄 집중해 우린 이겨야 돼 피카츄 과자 줄까? 뭐하는 거야 이제부터 내 피카츄야 갈게요 기다려 내 포켓몬 좀 봐야지 이 포켓몬이 뭔지 알고 있나요? 정답을 적어주세요 뭐? 피카츄 과자 그만 먹어 얼마나 살이 쪘는지 보자 안 보여요 큰일이야 내가 빼줄게 살찐 포켓몬 여기 줄넘기 빨리 뛰어 원 투 원 투 번개 스피드 음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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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만 마셔 맛 없어 내 포켓몬을 위한 신선한 우유 안녕 우유 줄까? 어? 맛있구나 착하지 만지지 이겼어 뭐야 왜 TV가 꺼졌지? 저 게으른 쥐가 또 졸고 있네 어? 좋은 생각이 났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야 먹을 거다 힘내 피카츄 야옹아 트라이닝 하자 어서 어서 야옹아 해봐 하고 싶지 않아 곧 대회가 시작한다고 어서 빨리 훈련해 안 할래 오케이 우유 줄까? 우유? 우유? 잘한다 야옹아 더 날카롭게 세게 좋았어 어서 다 긁어버려 어서 벽 전체를 야옹아 잘했어 우유 좀 마시자 다음 안쪽 목표를 공격해 어서 좋아 야옹아 반응 좀 보자 레이저를 따라가 고양이는 똑같아 이런 레이저가 고장 났어 좋아 야옹아 준비됐다 포켓벌에 들어갈래? 하이파이 그만 좀 먹어 안 그럼 살쪄 피카츄 우리 대회에 가야 돼 연습해야지 덤벨 잡아 움직여 피카츄 움직여 피카츄 복근 길러야지 어서 피카츄 원 투 원 투 좋았어 이제 발을 잡아 잘한다 피카츄 왜 멈췄어? 한 번 더 좀 더 세게 포켓몬인 걸 증명해 좋았어 피카츄 멋져 휴 운동은 끝 포켓몬 대회 시작 야옹이로 간다 니 능력을 보여줘 가라 버터풀 그래 싸울래 필 버터풀 진심이야? 고양이 대 나비라고? 도와줘 나는 죽기 싫어 도와줄게 휴 늦었어 어디 갔지? 이제 내 거야 가라 포켓몬 이브이 나와 넌 끝났어 피 가자 야옹아 잘해보자 혼내줘 야옹아 어? 이게 뭐지? 이 대면은 조작됐어 잘했어 야옹아 우유 마셔 여기 가라 포켓몬 뭐? 또야? 뭘 해야 하지? 싸워야지 아마도 저건 무슨 포켓몬이지? 지그닥 어디 갔어? 포켓몬 없이는 못 싸워 너 가질래? 괜찮아 가져가 넌 끝났어 파마머리 내 포켓몬이 다 이겨줄 거야 러브라 싸우자 나비처럼 날아서 키카츠처럼 쏴 이봐 뭐가 문제야? 가라 야옹이 이건 또 뭐야? 안녕 이겼다 피카츠 일어나 내 친구 이걸 좀 봐 맛있어 먹어 친구 좀 쉬어 피카츠 다시 돌아와서 너무 기뻐 아직 저기 있어? 야옹아 피카츠 만나봤니? 둘이 분명히 잘 지낼 거야 난 완벽한 포켓몬 트레이너야 피카츠 만나봤니? 감사합니다.